근데 다 만화야 출렁 출렁 나 진짜 잘 만드신다 아 너무 귀여워 전 누구야? 한지순이야? 아 나야 아 이거 볼이 진짜 너무 귀여워 난 또 눈이 없어 입술이 전날 부닭구멍 먹으면 좋겠는데? 탁 탁 탁 움직인다 다 났어 와 진짜 너무 잘 만드셨어 너무 귀엽다 잘생기게 그려주셨는데? 오 약간 실물보다 낫네 한이형도 눈이 없어야 되는데 퓨스가 좋은데? 오 되게 열심히 투빈인가? 투빈이 뭔가 차분하네 난 이현이만 눈이 없네 난 눈이 없어 귀여워 볼 볼 봐봐 볼 볼 얼굴이 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? 이현이만 진짜 눈이 없어 볼 볼에 붙이는 게 진짜 귀엽다 호빼 호빼 저때 눈 떴는데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이현이는 눈 어때? 나 좀 귀엽어 우와 우와 향기 디테일 뭐 쟤 똑같은 거 똑같아 아 너무 귀엽다 한이형도 눈이 없어야 됩니다 한이형 눈 있어 오 창대 오 창대 오 창대 오 창대 되게 잘생겨났다 네? 어? 아 귀여워 이현이 너무 귀엽다 이현이 눈이 눈에 속이 아 진짜 닮긴 했어 이현이 진짜 귀엽게 생겼다 다같이 볼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? 야 그건 뭐 빼라 그러겠지 뭐 하트들이 입술 갔어 아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진짜 발이 낀 것 같아 이거 다 벌러덩 넘어지는 거 어떻게 된? 맞이 안 됐네? 아 나 이쪽 부분 보이네 이렇게 어린네? 귀엽다 게임같다 뒤로 넘어가는 게 지웠던 뭐야 카리스마 있어 눈이 딱 용복이 같아 되게 강렬하다 됐기 아니야? 됐기 같다 아 귀여워 아 눈 감았어 너무 귀엽다 여기까지 디테일 다 보입니다 콜라 콜라 제스처랑 나 방금 눈 떴어 디테일이 와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아 손가락 귀여워 와 대박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와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? 애들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그냥 따셨네 오빠 하고 싶어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다 봤어 와 이게 다 오 앵글까지 다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? 앵글도 다 맞춰서 오 손이 너무 짧아가지고 4 3 I love you 와 디아이가 뭐라고 뭐야? 마지막 맞아맞아 되게 뿌듯해하는 표정이네 Japanese one 자막 일상